안녕하세요. 아일리입니다. 이제 두 분께 의미 있는 날에 제가 너의 의미를 하는 식으로 조금이라도 의미를 더할 수 있게 되었어서 참 기쁘고요. 승부님께서 저를 많이 좋아하신다고 봐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식사를 하러 오게 되셨습니다. 네, 너의 의미를 불러드릴게요. 모두 행복하세요. 네, 너의 의미를 불러 desse Imelie. 예, 너의 의미를 불러드릴게요. 예, 너의 의미를 불러드릴게요. 예, 너의 의미를 불러드릴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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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눈빛은 너 나에겐 힘겨워였어